찬원님 친구분들이 이번 공연에도 다녀가셨네요. 찬원님과 대기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찬원님 공연 다녀가셨고 작년 5월 그리고 작년 1월 대전 콘서트에도 방문해서 찬원님과 함께 친구로서의 우정을 자랑해 주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뿐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항상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